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왕융은 할 수 없이 후처를 얻었는데 여강 출신인 주씨 부인이었지요. 그는 주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왕님이라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주씨 부인은 성미가 고약하고 못된 여자였어요. 왕상을 미워하여 온갖 힘든 일을 시키고 걸빗하면 왕상을 괴롭혔지요. 그러나 왕상은 계모인 주씨 부인이 자기를 괴롭혀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성을 다하여 주씨 부인을 섬겼지요. 어느 해 추운 겨울날 주씨 부인은 마당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잉어 고기가 먹고 싶다. 왕상은 이 말을 듣고는 강가로 달려갔으나 강물은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왕상은 먼저 얼음을 깼어요. 그리고는 물속에 들어가 잉어를 잡으려고 옷을 벗었지요. 그런데 그때 왕상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하였어요. 얼음을 깬 물속에서 잉어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이었답니다. 왕상의 호성에 하늘도 감동한 모양이었지요. 주씨 부인이 참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왕상이 참새를 잡으러 나섰는데 참새 수십 마리가 그의 방으로 날아든 적도 있었답니다. 왕상의 집 마당에는 오얀 나무가 있었지요. 주씨 부인은 열매가 있기 시작하면 왕상을 불러 말하였어요. 열매를 잘 지켜라.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쥐를 쫓으란 말이야. 왕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얀 나무 열매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닥쳤지요. 왕상은 오얀 나무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였어요. 하느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오얀 나무 열매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왕상이 이렇듯 극진히 섬기는데도 주씨 부인은 여전히 왕상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왕씨 집안의 재산을 내 아들 왕님이 차지하게 하려면 왕상을 죽여야 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것도 없어 내 손으로 깨끗이 해치우자. 어느 날 밤 주씨 부인은 이렇게 결심하고 어둠을 틈타 왕상의 방으로 갔답니다. 주씨 부인은 왕상이 잠든 줄 알고 칼로 이불을 찌르고 자기 방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그때 왕상은 소변을 보려고 뒷간에 가고 없었지요. 방으로 돌아온 왕상은 이불에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주씨 부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왔다 간 것을 알았답니다. 왕상은 원통하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죽어줘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구나. 나는 왜 하필 그때 소변을 보려고 뒷간에 갔던 것인가. 왕상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씨 부인의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어머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오래입니다. 주씨 부인은 왕상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왕상의 손을 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내가 잘못하였다. 진심으로 나를 섬기는 너를 괴롭히기만 하였으니. 주씨 부인은 왕상에게 용서를 빌고 그 뒤부터는 왕상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답니다. 노비에서 판서가 된 반석병 조선시대의 노비는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해 관리가 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책을 읽어 공부에 힘쓴 끝에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바로 중종 때 사람인 반석평이에요. 그는 한양에 사는 이 찬판땡 노비였는데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집 아들인 이 오성이 대청마루에 앉아 훈장에게 수업을 받을 때 마당에서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글을 배웠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글을 통째로 외웠으며 땅바닥에 글씨를 썼지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인 이 오성에게 청하여 책을 빌려보곤 하였답니다. 이 오성의 아버지인 이 찬파는 반석평이 노비 신부님에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노비 문서를 없애고 그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식이 없는 친척집에 양자로 들여보내었지요. 이때부터 반석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여 1507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어요. 그 뒤 예문관 거멸, 경흥부사, 만포진 첨절제사,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평안도,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등의 관찰사와 형조 찬판을 지낸 뒤 형조 판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 들어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이 오성을 보았지요. 이 오성은 집안이 쫄딱 망하여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반석평은 그를 집으로 모신 뒤 양반 행세를 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옛 주인의 노비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리고는 임금에게는 저는 나라와 전하를 속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뒤 자기를 벌해달라고 청하였지요. 그러나 임금은 오히려 반석평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용서해 주었으며 이 오성에게는 벼슬자리를 주었답니다. 매화를 좋아한 가난한 화가 정조때의 유명한 화가인 김홍도는 매화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눈으로만 매화를 즐겼지요. 어느 날 김홍도는 시장 앞을 지나가다 매화 한구를 보게 되었어요. 겨울 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꽃을 피운 설중매였지요. 김홍도는 아름다운 매화를 보고 반해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이 매화 얼마요? 2천냥 주시요. 네, 2천냥이라고요? 김홍도는 매화 한구루에 2천냥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면 온 집안 식구들이 1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김홍도는 입맛을 쩍 다시며 발길을 돌렸답니다. 매화가 너무 갖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자집 양반이 김홍도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였어요. 자나깨나 매화 생각뿐이던 김홍도는 이렇게 배짱을 부렸답니다. 부자집 양반은 순순히 3천냥을 건네었어요. 김홍도는 그 길로 매화를 사러 달려갔지요. 이보시오 주인장! 여기 2천냥을 가지고 왔소. 그러니 어서 매화를 내게 주시오. 김홍도는 2천냥을 주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매화를 품에 안았답니다. 그리고 그 매화를 보며 화폭에 가득 매화 그림을 담았답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정자 어느 서생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안양성 남쪽 정자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지요. 그래서 서생은 정자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답니다. 그때 정자 근처의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정자 안에 서생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말하였어요. 이 정자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여기서 자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고요. 서생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술수에 밝아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제발 이 정자에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 마을 사람은 서생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서생은 정자에 앉아 소리내어 글을 읽었답니다. 아주 구성진 목소리였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지요. 그제야 서생은 책을 덮고 휴식을 취했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정자에 나타났어요. 주인 어른 계십니까? 그는 대뜸 정자 주인을 찾았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서생이 와서 글을 읽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잠자지 않고 글을 더 읽을 모양입니다. 이런, 일찍 잠이나 자지 무슨 청승이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투덜거리며 가버렸어요. 조금 뒤 또 한 사람이 와서 정자 주인을 찾았답니다. 주인 어른,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에 붉은 갓을 쓰고 있었어요. 정자 주인이 대답하였지요. 서생이 와 있기는 한데 잠은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글만 읽으려나 봅니다. 몇 시간째 글을 읽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피혈난 사람이네. 집에서나 글을 읽지 밖에 나와서까지 난리구먼. 붉은 갓을 쓴 사람은 볼멘 소리를 하며 그곳을 떠났지요. 정자는 곧 조용해졌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제야 서생은 슬그머니 일어섰어요. 그리고 정자에서 내려가 아까 사람들이 정자 주인을 부르던 곳에 섰답니다. 서생은 그 사람들을 흉내내어 정자 주인을 찾았지요. 주인 어른,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서생이 와서 실컷 글을 읽고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정자 주인은 앞서 했던 대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였어요. 서생은 슬쩍 물어보았지요. 아까 누가 찾아왔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암태지입니다. 북쪽 집에서 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붉은 갓을 쓴 사람이 왔지요. 예, 그는 수탉입니다. 서쪽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요. 천년무군 정갈입니다. 서생은 슬그머니 정자로 올라와서 생각하였어요. 흠, 여기서 잔 사람들이 어째서 죽었는지 알겠구나. 잠들 길을 기다렸다가 물어 죽인 것이야. 서생은 정자의 비밀을 알고 나니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열심히 글만 읽었지요. 이튿날 아침, 전날 저녁에 서생을 만났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자로 왔답니다. 서생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서생을 보고 기겁을 하였어요. 아이고, 참말로 살아계셨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먼저 요괴들을 잡아야겠으니 칼을 가져오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얼른 가서 칼을 가져왔어요. 서생은 정자 주인이 대답하던 곳을 뒤져 전갈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몸이 얼마나 큰지 비파만 하고 꼬리 끝에 몇 자나 되는 독침이 있었답니다. 또한 서쪽 집으로 몰려가서는 늙은 수탁을 잡고 북쪽 집으로 몰려가서는 늙은 암태지를 잡았지요. 이렇게 세 마리의 요괴를 해치우자 정자에서는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백두산 천지에 숨겨진 장수검 어느 먼 옛날이었어요. 궁궐에서 바라보이는 봉화대에 불길이 솟아올랐답니다. 나라의 북쪽 변방에서 알려오는 급한 신호였어요. 잠시 후 궁궐로 파발꾼이 화살처럼 달려왔지요. 남쪽 바다 기슭에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궁궐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신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지요.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좌우에 늘어선 신하들을 훑어보았답니다. 여러분 남해안과 북쪽에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갑작스런 일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잠자코만 있으면 어떻게 하오? 임금님 우리 신하들은 그동안 평안한 날을 보내느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듯 하옵니다. 장공이 한 걸음 나서며 아렸어요. 당장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는가? 임금님 나라의 외적이 침입한 것으로 보아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합니다. 옆에 서있던 장수가 대답하였어요. 그때 신하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지요. 어려웁니다. 지금 백두산을 지키던 장수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장수검이 없어졌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임금님은 길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백두산에 있는 장수검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로운 검이었어요. 그 검만 있으면 어떤 외적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장수검이 없어지자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온 것이랍니다. 그래, 그 장수검이 어떻게 없어졌다고 하더냐 외적의 침입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낼 장수가 없다 하여 하늘에서 장수검을 백두산의 천지 속에 깊이 간직했다 하옵니다. 신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 천지 속이라고 이게 무슨 일인고 장수검을 꼭 찾아야 하옵니다. 장공은 한쪽 무릎을 꿇으며 말하였어요. 다들 듣거라 장수들을 뽑아 외적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에 보내도록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장수검은 찾아와야 한다. 임금님의 명이 떨어지자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장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어요. 재주가 뛰어나고 용감한 장수 서른세 명이 뽑혔답니다. 장공이 대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화살을 사용하도록 해라. 임금님은 금으로 된 활촉이 달려있는 화살 세 개를 장공에게 주었답니다. 서른세 명의 장수들은 백두산으로 떠났어요. 백두산 가까이에 이르자 검은 구름이 덮였답니다. 폭포에 물기둥이 바람에 휘날려 하늘 위로 뻗어올랐어요. 백두산 신령님이시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천리기를 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잠시 후 시꺼먼 하늘이 서서히 걷히고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장수들은 벼랑길을 올라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장수들이 여기저기에 주저앉을 때였어요. 서른세 명의 장수들이면 천군만마도 물리칠 만한 큰 힘이다. 너희들이 장수감을 건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장수들은 다시 힘이 났답니다. 장공, 화살을 쏘십시오. 장공은 임금님이 준 화살을 힘껏 날렸어요. 휙, 화살이 절벽의 밑동에 박히자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휙, 두 번째 화살은 절벽의 중앙에 박히면서 큰 소리가 나더니 반대편 하늘을 갈라놓았지요. 휙, 마지막 화살은 절벽을 위에 박히면서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의 땅이 우지지 갈라졌어요. 땅은 내려앉고 산만한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커다란 돌 대문이 열리면서 눈부신 빛이 백두산 천지를 비추었답니다. 천지를 본 장수들은 탄성을 질렀어요. 그때였지요. 너희들은 누구인데 이 천지의 돌문을 투드렸느냐? 백발의 백두산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저희들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장수검을 찾으러 온 서른세 명의 장수들입니다. 백두산 신령은 장수들을 빙빙 둘러보았어요.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줄 장수를 기다렸다. 너희들이 뜻을 품고 찾아왔으니 어서 이 장수검을 건져 보아라. 신령이 은빛 지팡이를 허공에 휘저었어요. 구름과 안개가 순식간에 장수들을 휘감았지요. 얼마 후 구름이 말끔하게 거치자 천지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구쳤어요. 어떤 장수가 유심히 천지에 끓는 물을 보았답니다. 장수는 기름종이로 봉한 단추만한 보석알을 입에 넣었다가 힘껏 뱉었어요. 보석알은 천지 가운데에 떨어졌지요. 장수는 어느새 하얀 얼음옷을 입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걸어 들어갔답니다. 보글보글 끓던 물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어요. 오호, 끓던 물이 식었구나. 신령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로 세웠답니다. 순간 요란한 소리가 절벽을 흔들더니 시퍼런 물기둥이 솟구쳤어요. 잠시 후 물기둥 위로 용왕이 나타났지요. 너희들의 뜻은 갸륵하나 용궁 속에 있는 장수검은 해동국의 보물이므로 무술이 뛰어나거나 치해만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수검은 사람 댐까지 갖춘 대장군이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용왕님, 저희에게 장수검을 돌려주십시오. 장수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이 나라의 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지키면 장수검은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수검을 건져낼 장수가 나기 전에는 나라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해라. 용왕의 말은 하늘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답니다. 비록 장수검을 얻지 못하였지만 용기를 잃지 마라. 때를 기다리면 장수검을 찾을 날이 올 것이니라. 용왕은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사라졌어요. 33명의 장수들은 무릎을 꿇고 용왕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지요. 지금도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는 천지기슥 용바위에 가면 흰 차돌에 그때 천지의 용왕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담긴 큰 비석이 있다고 한답니다. 까마귀를 염색시켜준 올빼미 어느 숲속에 염색을 잘하는 올빼미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올빼미는 숲속에 사는 새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았어요. 올빼미의 집은 올빼미를 만나러 오는 새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지요. 새들이 올빼미를 찾는 것은 뛰어난 염색기술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못생긴 새라도 올빼미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 솜씨는 가히 나라에서 최고라 할 수 있었답니다. 까마귀는 뒤늦게 올빼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답니다. 평소에 자신의 깃털 빛깔에 불만이 많았던 까마귀였지요. 이 기회에 아름다운 빛깔로 바꾸고 싶었어요. 까마귀는 올빼미의 집을 찾아갔지요. 많은 새들이 몰려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맨 끝머리에 섰답니다. 줄이 하도 길어 좀처럼 차례가 오지 않았지요. 까마귀는 저녁 늦게까지 기다려서야 올빼미 앞에 설 수 있었답니다. 까마귀가 올빼미에게 말하였어요. 나는 내 깃털이 보기 싫어. 네가 솜씨껏 아름다운 빛깔로 바꿔주겠니? 너는 염색을 잘하니까 나한테 아주 어울리는 빛깔로 물들일 수 있겠지. 물론이야. 잠시 기다려봐. 올빼미는 까마귀를 세워놓고 어떤 빛깔이 어울릴까 여러모로 궁리를 거듭하였어요. 그러다가 남빛으로 결정하였지요. 올빼미의 짐 마당에는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등 가지가지 물감을 풀어놓은 목욕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마당은 어둠침침했답니다. 올빼미는 검정 목욕통을 남빛 목욕통으로 잘못 알고 그 안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말해버렸어요. 까마귀는 검정 목욕통으로 들어갔답니다. 그의 깃털은 새카맣게 변해버렸지요. 까마귀는 자신이 깜둥이가 된 줄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튿날 아침, 세수를 하러 냇가로 나온 까마귀는 냇물에 비친 자기 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깜둥이가 되었잖아. 까마귀는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딱 벌어졌답니다. 요놈의 올빼미를 그냥... 까마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올빼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올빼미는 집을 비우고 없었답니다. 까마귀는 숲이 떠나갈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나를 이 꼴로 만든 올빼미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집으로 돌아오던 올빼미는 먼 발치에서 까마귀를 보았답니다. 까마귀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 겁이 더럭났답니다. 안되겠다! 멀리 도망치자! 올빼미는 숲속 깊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낮에는 나뭇가지에 앉아 꼼짝하지 않다가 까마귀가 잠자리에 드는 밤이면 숲속을 돌아다녔답니다. 조선의 역사를 함께한 보신각 종 조선 왕조는 태조 4년이 되어서야 왕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도읍을 옮겼답니다. 이 도읍의 성곽에는 고려시대부터 시행해 오던 시제를 그대로 모방하여 큰 종을 만들어 걸고 아침이면 종을 울려 성문을 열었고 저녁에도 종을 울려 장안의 내 대문과 내 소문을 닫게 하였어요. 세종대왕 때는 동서 5간, 남북 4간의 높은 집을 짓고 이 종을 걸었으므로 이곳을 종로라고 불렀는데 종로라는 말은 그 후에 새로 지어진 말이랍니다. 또한 그 종각의 주위에다 난전을 펴게 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이 시장이 번성한 거리에 속했답니다. 그 세조 임금은 단종을 패하고 많은 충신들을 죽인 일이 있고부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꿈에서조차 매맞는 꿈을 꾸곤 했는데 결국에는 종창이 생기고 이 종창이 점점 온 몸으로 퍼져 큰 곤란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세조는 말년에 이르러 불교를 숭상하여 여러 곳에 절을 짓게 하고 죄장, 소멸, 망자, 득탈을 기원하는 등으로 흥천사의 큰 종을 주조하였으니 탑골공원에 대원사를 세운 이도 바로 세조였답니다. 중종 때 대신 김한로는 흥천사가 불에 타버렸으므로 그 종을 옮겨다가 남대문 노상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때를 알려주게 하였어요. 그 후 여러 차례 난리를 겪는 바람에 종은 남대문 아래 초가집에 오랫동안 버려진 채 파묻혀 있었답니다. 임진왜란 때는 종을 모시던 보신각 건물도 타버리고 그 안에 있던 종의 용두마저 녹아버렸으나 외란이 끝나자 보신각을 중수하여 남대문에 파묻혀 있던 종을 보신각으로 옮겼어요. 따라서 현재 보신각에 있는 종은 세조 임금 때 주조된 것이지 태조 임금 때 주조된 종이 아니랍니다. 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전우치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도수를 부리는 신선이 되었지요. 마음대로 변할 수도 있었고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보여주지는 않았지요. 그 무렵 나라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지렸답니다. 더군다나 해적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그런데도 벼스라치들은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세력 다툼만 하였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전우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안 한다면 내가 하마 전우치는 두 주먹을 붉근 쥐었답니다. 하늘나라 옥강상제 신하가 되어야겠다. 전우치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흰띠를 하였답니다. 도수를 부려 푸른 옷을 입은 동자를 데리고 대궐 안으로 날아갔어요. 이 나라의 임금은 하늘의 명을 받아라. 전우치는 대궐뜰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임금님은 신하들과 뜰로 나왔지요. 하늘 위에는 옷의 구름을 탄 신선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임금은 들으라. 하늘나라 옥강상제께서 불쌍하게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태화관을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라마다 황금 대들보를 한 개씩 바치라 명하셨으니 너희나라도 3월 보름까지 황금 대들보를 하나 만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신선은 이 말만 남기고 하늘 위로 높이 오르더니 사라졌답니다. 뜻밖의 명령에 임금님과 신하들은 어리둥절하였지요. 전하, 하늘나라의 신하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만약 명을 어겼다가는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신하들은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렸어요. 그날부터 전국에서 걷어들인 금이 대궐 안에 쌓이기 시작하였어요. 신하들은 모인 금을 녹여 커다란 금기둥을 만들었지요. 드디어 약속한 3월 보름날이 되었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대궐들에 나와 하늘나라 신하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오색 구름을 탄 하늘나라 신하가 두 동자를 데리고 나타났지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어요. 구름 속의 신하는 하얀 학이 되어 대궐들로 내려앉았지요. 이 나라 임금은 정성이 지국하구나. 앞으로 나라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임금님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 잠자던 금을 좋은 일에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늘나라 신하는 황금 대들보를 들어 올리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서공으로 날아갔답니다. 나라 안에는 금을 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를 두 토막으로 잘라 하나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쌀 10만 섬을 샀답니다. 쌀을 배에 싣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쌀을 받은 백성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전우치는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어요.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나를 칭찬하지 마라.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도왔을 뿐이다. 또한 남의 덕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에게 맡겼던 물건을 찾았을 뿐이다. 나는 전우치다.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벼슬아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어요. 전하, 전우치라는 놈이 임금님을 속이고 금을 모아간 것입니다. 그 놈을 당장 잡아드려야 합니다. 신하들은 얼굴을 붉히며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임금님은 당장 전우치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지요. 그 사이 전우치는 반토막짜리 황금 대들보를 팔려고 서울로 왔답니다. 서울에서 제일 부자인 벼슬아치를 찾아갔어요. 영간마님, 이 황금 대들보를 사십시오. 황금 대들보라고? 얼마에 팔 생각이더냐? 오백량만 주십시오. 돈 많은 벼슬아치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혹시 이놈이 그 전우치라는 놈이 아닐까? 벼슬아치는 황금 대들보를 보고 전우치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야, 봐라! 당장 저놈을 묶어라! 나졸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전우치를 밧줄로 묶었답니다. 이놈들아! 나를 묶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 나졸들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전우치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나졸들이 묶은 것은 전우치가 아니라 커다란 나무 토막이었어요. 너희들이 정 나를 잡으려거든 이 병을 가지고 가거라. 눈 깜짝할 사이에 전우치는 병 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벼슬아치와 나졸들은 어리둥절하였지요. 뭣들 하느냐? 저 병을 꼭 막아라! 나졸들은 재빨리 병마개로 병을 막았답니다. 병은 쇳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벼슬아치는 병을 들고 임금님께 가져갔지요. 전우치는 도수를 잘 부리는 놈입니다. 어서 이 병을 기름 가마에 넣어야 합니다. 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라. 신하들은 병을 부글부글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어요. 그때였지요. 병 속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지금까지 가난하여 따스한 방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임금님 덕분에 몸을 녹이게 되었구나. 이 말에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요. 여봐라! 당장 저 병을 꺼내어 박살을 내버려라! 화가 난 임금님은 큰 소리로 명령하였어요. 신하들은 병을 꺼내 깨뜨렸답니다. 그런데 병 속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깨진 병 조각들이 저마다 말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나는 전우치다. 임금은 나를 벌하지 말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라. 신하들은 말하는 병 조각을 주어 가루로 빠 다시 기름 가마에 넣었어요. 이것도 부족하여 전우치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곳에 연못을 만들었지요. 임금님은 전우치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었답니다. 임금님은 방을 붙였지요. 전우치는 비록 나라에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재주가 뛰어나다. 미처 능력을 알지 못한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 이제 전우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 앞에 나타나면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 임금님이 전우치를 잡기 위해 꾀를 낸 것이었답니다. 전우치는 임금님의 꾀에 속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벼슬아치들을 골려주었다고 한답니다. 재산날 굶은 할아버지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답니다. 한 노인의 성은 공가였고 또 다른 노인의 성은 홍가였지요. 공씨 노인과 홍씨 노인은 다정한 친구 사이였어요. 나이도 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마치 쌍둥이 같았지요. 두 노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동구방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장기를 두었답니다. 두 노인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어울려 다녔어요. 공씨 노인에게는 귀여운 손자가 있었고 홍씨 노인에게는 예쁜 손녀가 있었지요. 두 노인은 곧잘 손자 손녀를 자랑하였어요. 우리 집 손자 녀석은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 내 상투를 잡고 말 탄 놈도 꺼떡꺼떡 소 탄 놈도 꺼떡꺼떡 제 아비 상투도 꺼떡꺼떡 이러지 않겠는가? 허허 우리 집 손녀는 뭐라는 줄 아는가? 제가 제 어미 배꼽에서 낳았다니까 이 하리비도 제 어미의 배꼽에서 낳았느냐고 묻지 않겠나? 두 노인은 큰 소리로 웃었지요. 그때 공씨 할아버지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여보게 우리 손자 손녀가 크면 나중에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어허 그럼 자네와 내가 사돈이 되는 건가? 그거 좋지. 친구 간의 사돈으로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리하여 두 노인은 손자 손녀를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였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요. 두 노인은 손자 손녀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같은 날 세상을 떠났어요. 두 노인이 죽자 두 집에서는 나란히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무덤 앞을 지나던 소금장수가 있었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걷다가 무덤 앞에서 쉬게 되었어요. 소금장수는 잔디 위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두드렸지요. 소금장수는 푹신한 잔디 위에서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소금장수는 오줌이 마려워 눈을 떴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금장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두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여보게 오늘은 우리들 제삿날이 아닌가? 어서 일어나 제삿밥이나 먹으러 가세. 어, 가야지. 오늘은 우리의 첫 번째 제삿날이니 자식들이 정성껏 음식을 차렸겠지. 둘은 공시노인과 홍시노인의 혼이었어요. 두 노인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사이 소금장수는 할아버지 귀신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잠을 잤지요. 얼마쯤 지났을까? 할아버지 귀신들이 돌아왔어요. 소금장수도 할아버지 귀신의 목소리에 잠이 있겠지요. 여보게 공가, 자식들이 제사 음식을 잘 차렸던가? 말도 말게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았겠나? 나는 지금 배고고파 죽겠네. 자네도 그랬구먼. 나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네.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큰 바위가 들어있지 않았겠나? 더군다나 국에는 구렁이가 둥둥 떠다녔다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나? 그래서 손자 녀석의 손을 국에다 집어넣고 왔다네. 할아버지 밥 속에 든 바위 덩어리는 돌이요. 국에 떠있던 구렁이는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자네는 왜 먹지를 않았는가? 말도 말게 내가 집에 들었었는데 며느리가 밀떡을 굽고 있더군. 그런데 옆에 있던 손녀가 똥을 쌌지 뭔가? 며느리는 손녀의 똥을 치우더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가? 글쎄 똥을 치웠으면 손을 닦고 음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밀떡을 굽지 뭔가? 아니 그 더러운 손으로 말인가? 그렇다네. 그러니 더러운 생각에 구역질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나? 괘씸한 손녀 녀석을 뜨거운 국고르스로 밀어버렸다네. 두 할아버지 귀신은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두 노인이 화가 난 것은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자네나 나나 첫째사가 이래서야 앞으로는 어떻겠나? 자식들 정신을 차리라고 손자들을 혼냈지만 마음이 아프네.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 어린애들이 무슨 죄인가? 대인대 바르는 좋은 약이 있는데 알까 모르겠구먼. 맞네. 소나무에 핀버섯을 태워서 참기름에 묻혀 바르면 금방 낫는데 말이야. 소금장수는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인대 바르는 약을 알게 되었지요. 나리발자 소금장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공씨 홍신의 집을 찾아다니며 손자, 손녀의 아픈 곳을 살펴보았지요. 두 노인의 예상대로 손자, 손녀들은 아파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두 노인의 자식들을 불렀지요. 간밤에 할아버지 귀신에게 들었던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자식들은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지요. 그리고는 약을 구해다 발라주었어요. 이튿날 아이들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소금장수의 말이 사실이란 걸 확인한 자식들은 소금장수를 잘 대접하였지요. 그 후 자식들은 정성껏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답니다. 욕심 없는 황의 정승 어느 날 황의 정승은 뜰에 나왔다가 이상한 모습을 보았답니다. 뜰에 커다란 밤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밑에 밤이 잔뜩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하인은 그것을 보고 담장 너머로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더냐? 예, 어떤 못된 놈들이 담장 너머에서 대간마님 댁 밤을 따먹으려고 했습니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제가 나타나서 녀석들이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 담장 너머로 밤이 얼마나 떨어졌더냐? 다행히도 모두 담장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하하, 그러면 너는 어서 그것을 주워 담장 너머로 던져놓거라. 예, 대간마님 무슨 까닭이신지요? 황의 정승은 하인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하, 그 밤은 아이들이 먹고 싶어 떨어뜨린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예, 대간마님. 그래서 제가 혼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이 먹고 싶어 힘을 들였는데 네가 그것을 뺏으려 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겠느냐? 그러니 아이들이 마음대로 먹게 밤을 밖으로 던져놓으란 말이다. 알았느냐? 어느 날 황의 정승은 연못에 빠져 있는 엽전 한 입을 보았지요. 평소에 웬만한 일은 하인에게 잘 시키지 않던 그가 하인을 불렀어요. 저 연못에 있는 엽전 한 입이 보이느냐? 예, 대간마님. 저 엽전을 건져올 수 있겠느냐? 대간마님. 연못이 깊어 위험합니다. 하인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황의 정승도 연못이 너무 깊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잠시 후에 황의 정승은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인은 돈 욕심보다도 한 입을 건져오면 세 입을 주겠다는 말에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연못에서 엽전을 건져왔지요. 그러자 황의 정승은 하인에게 세 입의 엽전을 주었답니다. 대간마님. 저에게 이렇게 엽전 세 입을 주신다면 대간마님께서 손해인데 그 엽전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이옵니까? 그러자 황의 정승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것이 연못에 버려져 있으면 나라의 손해가 아니더냐. 그런데 이제 네가 이것을 건져올림으로써 너는 세 입을 갖고 나는 한 입을 가졌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더냐. 하인은 또 한 번 황의 정승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황의 정승은 세종대왕 시절에 60여 년 동안 벼슬에 있었고 최고 벼슬인 영의정을 지내며 18년을 보냈지만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였지요. 황의 정승은 세종대왕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재상으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호랑이보다 힘센 황소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호랑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뽐내었어요. 나는 이 산 중에 가장 힘센 동물이다. 누구든 버릇 없는 놈은 알아서 하거라. 호랑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겁을 주곤 하였답니다. 사슴과 토끼 같은 작은 짐승들은 아예 무시하였지요. 곰과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도 못살게 굴긴 마찬가지였어요. 산속에서 사는 짐승들은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을 벌벌 떨었답니다. 어느 늦은 겨울날이었어요. 아이고, 배부르다. 저녁을 먹은 호랑이는 볼록 나온 배를 쑥 내밀며 걷고 있었지요. 벼랑 끝에 앉아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길게 하품을 하였답니다. 그때 멀리서 짤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자세히 보니 누런 짐승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산을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저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데 산을 끌고 가는 것이야? 호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살그머니 황소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황소 한 마리가 나무를 산더미처럼 씻고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흥, 황소로구나. 내놈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비록 늙었어도 세상엔 나를 당할 놈은 없을 것이다. 호랑이는 자신 만만해하며 나무 뒤에 숨어서 황소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지요. 호랑이는 규해를 보아 달구지를 끌어보겠다고 다짐하였어요. 그때 황소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마을까지 가려면 한참 더 걸어야 했어요. 황소는 무척 지쳐있었지요.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갔다가 내일 오자꾸나. 할아버지는 힘들어하는 황소가 측은했답니다. 달구지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황소만 끌고 마을로 내려갔지요. 해는 뉘엿뉘엿지고 어두워졌어요. 호랑이는 아무도 모르게 달구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답니다. 어디 누가 힘이 센가 보자. 아무렴 황소가 끄는 걸 내가 못 끌까? 호랑이는 달구지 옆으로 다가갔어요. 황소가 했던 것처럼 달구지를 잡아당겼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호랑이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내어 달구지를 끌었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달구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놈의 달구지야. 네가 나를 몰라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호랑이는 끙끙거리더니 달구지를 보며 화를 냈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써도 달구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약이 오른 호랑이는 달구지를 발로 걷어찼지요. 숨을 헐떡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풀에 지친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도망을 쳤답니다. 날씨가 추워서 달구지가 바닥에 꽁꽁 얼어붙은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밤새 헛수고를 한 호랑이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되겠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음 날 아침, 호랑이는 달구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내며 황소도 왔답니다. 흠, 어제 왔던 황소로구나. 네가 정말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는지 보자꾸나. 호랑이는 나무 뒤에 숨어 황소를 지켜보았어요. 황소는 별 힘도 들이지 않고 달구지를 끌고 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호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달구지를 끌고 사라지는 황소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황소가 나보다 힘이 세구나. 황소 앞에서 잘난 척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날부터 산중의 왕 호랑이는 황소한테 함부로 달려들지 못한다고 한답니다. 갈 Hah veserr 어머 미 Di 그날부터 산중의 왕 호랑이 대해석 재회 아멘 벽 아멘